트레이서는 솔직히 정클래스로 트레이서 잡는거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어? 잠깐만 우리 지금 이해가 좀 난리났어 우리가 좀 이해가 난리났어 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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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애들이 망치에 닥을 뛰어 어? 아? 아 한조 오? 한조가 야 갓조 나왔다 갓조 야 상대 갓조다 야 화물 왜이렇게 빨리 밀려 어? 뭉쳐야돼 다시 뭉쳐야돼 오? 마피아 2부야 마피아 2부는 네일해요 마피아 2부는 네일하구요 와 안조 깜짝봐 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미친 야 갓조 야 와 저거 뭐야 저거 진짜 갓조인데 안되겠다 야 이거 미친 어떻게 가만있어봐 팔아야겠다 팔아 그래그래그래 마피아 2부는 내일 할거에요 내일 1부 프레디 피자카게 5부 새로나온거 할거구요 안되겠다 2층 가야겠다 이거 조컷 좀만 버티고있어 2층 가니까 오케이 한조 컷하는데 왜이렇게 마음이 편하냐 아 근데 디바가 나 컷했어요 네네 에르시가 날 좀 따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나는 나한테 맡기고 디바 살아있는거 같고 어딨는지 모르겠고 아이고 아아 어 야 젠냐타 궁상태가 별로 좋아보니 이것도 궁 어디야 이것도 어우씨 어 야 한조가 얘가 위치를 잘하는데 어 한조가 잘하네 한조가 위치를 딱 알고 쏘네 애가 내가 게임 게임이 이렇게 한조가 나쁘지 않다고 말을 하자마자 바로 한조가 활약을 하네 그니까 모르겠다 그냥 오케이 젠냐타 컷 그리고 루시우 컷 나이스 컷 북미가 장난아닙니다 북미 되게 치열해요 한국인들 개 많구요 그리고 문제가 북미 아닙니다 거의 북미 나한테 고마워해라 내가 네 목숨을 구했다 아 자 트레이서 옆에 왼몸이 왼쪽으로 갑니다 예 오케이 야 야 루시우 무리하는 것 봐 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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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지금 화물이 있는 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죽건데 어 뭐야 어 메르시가 아마 좀 써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그렇지 나이스 에헤 에헤 트레이서가 궁을 나한테 썼네 어 야 우리 라이나한테 야 야 어 왜왜왜왜 우리 라이나한테 한 한조 아니 저기 아 나 궁받고 저기 한조한테 머리 날라갔어 야 저쪽 한조가 좀 해 지금 아 야 저쪽 한조가 지금 보니까 다이아네 아 야 어쩐지 개잘하더라 다이아였네 못하는 행 아니네 다이아였네 다이아였네 어쩐지 잘한다 했어 다이아 한조가 젠장 그래도 뭐 저희가 지금은 뭐 다 뚫린다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가 훨씬 더 잘 맞긴 했어요 시간상으로 안 뚫려 절대 안 뚫려 이거 진짜 확실히 문제긴 하다 아 미친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아 우리 라이나는 자꾸 저쪽 한조가 멀리네 우리 라이나는 약간 누구에서 비선지 않아서 밀려요 오케이 내가 지금 분발하고 있어 지금 안 돼 어 쟤네 어 쟤네한테 궁 썼다 이거 한번만 망하면 쟤네 들었는데 밀기 어려운데 야 우리팀 라이나는 거의 쓰레기네 지금 보니까 그냥 이 왼 좌클링만 하는 놈이네 좌클링만 어 방벽이고 뭐가 없네 아이 뭐야 이거 어 어어 고마워 고마워 어 잠깐만 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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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갓죠 궁 갓죠 궁 봤습니다 갓죠 갓죠 가 아 일부러 좀 대다 들어간 건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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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갓조 갓죠 selection 갓죠 갓죠 오른쪽에 있는 갓죠 오른쪽에 있어 어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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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갓조 컷 갓조 컷 아 나이스 죽었어 저희들 저기 지금 리스폰 타임이 뭐야 꼬였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상대 라인 라이트 오자마자 개피 저는 애들 모르게 변제할게요 스트레이서만 조금 이쁘게 따주면 좋을 것 같고 오우 뭐야 이거 뒤에 루시 왔냐 자 재야 다 컷 이거 어디야 와아아아 우리 루시 아 메르신 죽었네 야 이거 디바가 궁을 미치겠었네 어 우리 디바가 궁으로 막았어 이거 몰라 지금 바로 가야돼 이거 빨리 가야돼 우리 메르신아 넌 죽지 말아라 진짜 내가 우리 메르신아 넌 죽지 말아라 진짜 내가 우리 메르신아 넌 죽지 말아라 진짜 내가 그렇지 라이나를 컷 어 오 자 우선 갑조 컷 어 나이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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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트레이서가 애졌네 트레이서가 트레이서가 애지게 하네 됐어 됐어 아 마지막에 3킬 했다 내가 야 내가 하이라이트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아 근데 디바들고 갓조도 있어가지고 어렵겠다 야 상대가 갓조가 애졌다 상대 갓조 미쳤어 나이스 한조를 뭐 상대팀 저기 뭐야 전체 채팅으로 해줘야지 팀챗으로 말해서 뭐해 아 역시 갓조였죠 와 저거 하나에 민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